와우 와우 네 여러분 이제 더우시죠? 아니요 아니요 확실히 가을이 오고 있나봐요 그쵸 그쵸 역시 이렇게 다같이 즐겨주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희 진짜 뒤에 댄스방 5등생 도착했어요? 저희 안무 참고 5등감이네요 역시 최고입니다 디엠 쳐주고 있어요 누가 앉았다고 그랬죠?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여러분 저희 다음 곡을 더 준비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무슨 곡일까요? 여러분 듣고 싶은 곡 있나요? 아 다양한데요 딱 한 곡만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가 좋아하나요?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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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지는 건 기분 탓해 유리구두 유리구두 나왔어요 유리구두 유리구두 나만의 수주 요경씨 그럼 남아서 한 곡 더 보여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위고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즐겨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이 옆에서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위고라는 곡에서 따라 불러주셔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어디죠? 말해봐,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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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더 크게 최고입니다. 알려드리지 않아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동이네요. 진짜예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기분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아, 진짜.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즐겨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네, 지금까지 프로미스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넓어요! 따라 불러주세요!